자 지금부터 연세스타병원과 성남소방서 의용소방연합회의 업무협약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행사를 간단간단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비인 소개하겠습니다. 내비 소개 성남소방 의용소방대표부터 내비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원왕선 연합회장님 참석하시겠습니다. 하검진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막병구 상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종수 송호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동연 택병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동필 수진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저희 연세스타병원은 허동범 대표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호룡 병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저희가 나머지 직원들 저희 병원 직원들입니다. 그러면 시기에 앞서 노원왕선 연합회장님의 일란 말씀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성남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의 노원왕선입니다. 오늘 이렇게 연세스타병원과 저희 성남소방서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의 연락회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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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회장이 확대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성남의용소방대 모든 가족들이 와요. 연세스타병원의 가족들이 많은 기쁘소 주신지에 대해서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더욱 힘주시게 하느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은 호동범 병원장님의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스타병원 호동범이라고 합니다. 오늘 업무 협약식에 참석해주신 성남시 의룡소방서 노남선 회장님이와 모든 분들께 기쁜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공사정신에 매우 큰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모든 변에서 공헌을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경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비어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성남소방서 의용연합회 연세스타병원에서 치료의 배울이 크지 않게 갈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협약서에 사인하시면 펼치고요. 네 군데 각자 사인하시고 바꿔서 가시면 사인하시겠습니다. 먼저 이름은 어떤지 여기에 사인하시고 네. 저기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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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라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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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네, 같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